연유 식빵 고이를 만들겠습니다. 식빵 두 장은 4등분으로 잘라주세요. 4등분한 식빵에 한 장 분량 4개에만 연유를 발라주세요. 그리고 나머지 식빵을 샌드처럼 붙여주시면 됩니다. 계란 두 개는 풀어서 준비해주세요. 샌드처럼 붙인 식빵에 계란물을 입혀주세요. 그리고 빵가루를 묻혀주세요. 160도에서 노릇하게 튀기시면 됩니다. 튀긴 식빵은 기름을 제거해주세요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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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